똑똑해 이렇게요. 말을 해주는 게 좀 달라요. 왜냐하면 그냥 막 두드리는 거구나. 나는 더 똑똑해질 거고 앞으로 내 머리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.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시면서 백회를 두드려주실 거예요. 머리를 아무 데나 두드리셔도 좋겠지만요. 특히 백회라는 건 100가지 혈자리가 밀리는 장소가 백회잖아요. 여기에서 이렇게. 귀 제일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는 부분. 정면이랑 만나는 부분이 백회화인데요. 얘는 많이 두드려주실수록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 두드리고요. 두 번째는 내 어깨가 시원해. 내 어깨가 무거워? 시원해. 내 어깨가 시원해. 이렇게 두드려주실 거예요.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잘 안 닿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도 안 닿는다고 안 하면 안 돼요. 안 닿는다고도 계속 안 닿지만 여기가 안 닿아서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계속 해주실 거예요. 우리 선생님은 안 닿으면 안 되죠. 어르신 중에는 진짜 안 닿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. 거기 하면서 두드리면서 뭐라고요? 시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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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어깨가. 내 어깨. 다 내 거예요. 내 거 남의 게 아니라요. 내 어깨 시원해. 내 어깨 시원해. 내 어깨 시원해. 내 어깨 시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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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가능한데요. 수입의 수업을 해놓으면 그게 어르신들이 말을 그렇게 길게 못해요. 길게 못하세요. 그래서 앞부분만 네 번 가시고요. 뒷부분은 그냥 시원해. 시원해. 하면서 가볍게 두드려주는 거예요. 세 번째. 세 번째. 내가 쓴. 어. 내가 쓴. 꽉 막혀. 꽉 막혀. 내가 쓴 꽉 막히면 안 되잖아요. 내가 쓴. 꽉 돌려. 내 가슴. 꽉 들려. 내 가슴. 꽉 들려. 내 가슴. 꽉 들려. 꽉 들려. 꽉 들려. 꽉 들려. 꽉 들려. 꽉 들려. 이렇게가 있겠네요. 어. 요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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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중혈 있잖아요. 예. 전중혈. 여기 가슴 사이에 쏙 들어간 혈설이 있거든요. 거기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선생님들은요. 어르신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. 여기 만지지는 못할 정도로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. 아프신 분들은 자꾸 여기 스트레스가 많이 아 나는 스트레스가 많구나 하고 자꾸 만져주시고 주물러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풀리네요. 아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표정 보니까요. 하죠. 아. 가슴이 여기 전중혈 하면 스트레스 많으신들이 여기 다 아파요. 예. 근데 신기한 건 이거 아픈데도 계속 만져주고 하더면요. 풀려서 어. 저희 선생님들 중에도 그렇게 계셨거든요. 처음에는 만지지 못하다가 계속 하니까 만질만 하다고. 예.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어쨌든 여기 가슴은 막혀있으면 안 되잖아요. 아파요. 내 가슴 뻥 뚫려 내가슴 뻥 뚫려 내가슴 뻥 뚫려 내가슴 뻥 뚫려 내가슴 뻥 뚫려 뻥 뚫려 뻥 뚫려 뻥 뚫려 안 크게 내부위를 갖기 때문에요. 다리는요. 다리는 광개잖아요. 다른 사람하고 광개를 좋게 하는 게 다리잖아요. 정말 다리가 튼튼해요. 그래서 어디를 다닐 수 있고 다리는 조금 불편해도 직각이라고 짚고 다닐 수 있으려면 어쨌든 단일 정도의 그 공부에 기력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. 내 다리 튼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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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같은 거고요. 그런데 노래를 신고산 단융에 맞출 거거든요. 나오면, 신고산이 우르르르 우르르르 말 elas 떠나는 소리에 구고산 그대기는 다 곧 지 발사는다 어랑어랑이 나와요. 어렸을 때 가사는 모르는데 어랑어랑부터는 다 나와요. 앞으로 갈ね 80% 내 아래야 모두가 내 사랑이 이루어진다 어깨춤을 추셔야 이게 예뻐보예요 손만 이렇게 하면 엄청 웃기잖아요 어깨를 흔들면서 흔들면서 좋다 좋다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실게요 자 2절에서는요 그럼 계속 요구만 하면 또 재미없겠죠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3절에서는 또 위로도 갈게요 어랑어랑이 계속 반복되는 가사이기 때문에요 한 부위씩 두드려주면서 4절에는 다시 원위치로 갈게요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가는데 중요한 건 아까 나와의 소통이에요 나는 더 앞으로 똑똑해질 거고 내 어깨는 뭉친 데 없이 시원할 거고 내 가슴은 뻑 뚫릴 거야 내 다리는 틈틈에서 나는 계속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될 거 같고요 노래에 맞춰서 가 볼게요 노래에 맞춰서 가 볼게요 오씨가 신나게 어? 어? 내 말에 내 말에 내 말에 내 말에 내 말에 지구아를 사주가 하다 하소야 도로야 드디어 우수게 비어스라 내 말에 드라이댓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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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오는 이야 그 vem 시 Fuel 스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체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